네, 지난 영상에서 마지막에 제가 예고 드린 대로 이 아이를 소개하려 합니다. 스프레드 마리아 철화, 오리지날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으로 씁니다. 원종 갖고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원종이라는 뜻은 원래 비행기 타고 처음으로 만든 걸 원종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날 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영어로요? 한글말로도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고 지금 보는 포트는 17cm 포트입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15cm 포트와 17cm 포트. 그런데 제가 이제 제가 얘기 설명이 끝나면 하나하나 번호 넘버링을 했습니다. 자, 15cm 분에 들어있는 아이는 지금 얼핏 봐서는 이렇게 원통형 철화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스프레드 마리아를 아는데 실제로는 이 아이들이 어리다는 뜻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조금만 더 무거지면 자크형 철화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 그런 다육이는 그런 말을 하시면 잘못하는 거예요. 100%가 어디 있어요. 그저 그렇게 통상적으로 되나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30번부터 갑니다. 스프레드 마리아 철화 오리지날의 가격은 17cm 분에 들어있는 아이는 20만원입니다. 그리고 번호는 지금 현재 30번. 자, 이렇게 하면 사진 찍기가 좋으실까요? 자, 30번. 자, 하나, 둘, 셋. 아, 사진 어떻게 찍냐면요. 볼륨을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하는 볼륨 버튼과 핸드폰을 껐다가 키는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돼요. 30번 찍었죠? 그 다음에 31번. 제가 사실은 근소한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생각을 해도 이 정도의 가격대는 내가 마음에 드는 딱 내 눈에 꽂히는 아이를 품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프레드 마리아 철화 가격은 20만원이고 3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 저희 통일로 아이시로 딱 가면 신전동 아시는 분이 캐핑장을 하고 계십니다. 캐핑장에 가면 매니아 방에 한 가운데에 놓아진 아이들이 스프레드 마리아 철화인데 실제로는 메인이고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갖고 싶더만. 이렇게. 자, 이 아이는 지금 32번. 자, 사진 찍으실게요. 자, 32번. 번호 선택하는 아이로 갑니다. 32번. 자, 지금부터 갑니다. 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 32번. 분은 17cm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만약에 번호 판매가 종료되면 더 이상은 없어요. 이제 안 할 거예요. 네, 나한테 주는 선물 치고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 몇 번이에요? 자, 사진 찍을 시간 드립니다. 잠시만 계세요. 33번. 17cm 분에 들어있고, 네. 그리고 이 번호가 판매 완료가 되면 다른 번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34번. 자, 34번. 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 그럼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밴드방에 방울금광현님의 사진이 가끔 올라오잖아요. 그분 사진을 보면 다 몇 년 키웠어? 어디서 샀어? 라고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아, 우리 구독자님도 궁금해하고 아, 영상을 한 번 정도는 올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하에 스프레드 마리아 철아 원종이라고 또 합니다. 스프레드 마리아 철아 오리지널 가격은 20만원. 자, 마지막 35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원통처럼 보이잖아요. 어느 분이 꼭 원통형 철아 있으면 나한테 문자 좀 달라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이 아이는 변화무쌍합니다. 어디로 틀지 모르듯이 일자로 갈지 원통형으로 쭉 갈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는 원통형처럼 보입니다. 자, 35번이요. 사진 찍게 해드립니다. 어우, 뒤에가 왜 보여? 35번. 아, 뒤에 루비클론이요? 이뻐요? 어머, 그래요? 지난 영상 안 봤어요? 자, 35번. 정말 멋있어요. 수량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명품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만든 사람한테 가서 제가 직접 구매해 옵니다. 직접 소개합니다. 제가 못 믿어요. 진짜야? 뭐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직접 그러니까 어머, 진짜야? 이렇게 표현해 제가 개인적으로 제 성격입니다. 그 스프레드 마리아 철아를 만드신 농장. 직접 가서 제가 손수 골라왔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름값을 하는 아이들은 제가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네, 맞아요. 자, 됐죠? 35번까지. 자, 그 다음에 제가 가격이요. 20만원. 한 번만 다시 가격 갈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15호분은 제가 15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크기를 비교해 드리면 자, 이렇게 두 개. 32번은, 네, 맞아요. 20만원이고 예, 8번은 15만원이잖아요. 32번은 17호분, 38번은 15호분. 자, 그 다음에 얘도. 예, 크기 표시 안 나요? 비슷해 보여요? 아, 그럼요. 그러면은 구분하지. 자, 스프레드 마리아 철아이고 오리지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하나씩 배워가면 되고 나도 우리 집에 베란다에 메인으로 한 중앙에 포인트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집중하시고 더는 안 할 예정이에요. 자, 스프레드 마리아 철아 오리지널이고 15만원이고 요정도인데 어머, 상처 있어? 아유, 구독자님들 이제 그렇게 저도 아무리 잘 골라와도 간혹 이런 아이가 있잖아요. 단 한 개도 흠집이 없는 아이를 고를 수는 없어요. 그 농장 그렇게 하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만약에 내가 상처를 하나도 없다. 배달 좀 잘하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못합니다. 예, 자, 직접 만드세요. 자, 그 다음에 8번이었죠? 7번이 있었네. 자, 7번. 행운의 7번. 원통형 철아 구매 원하시는 구독자님 대단히 멋집니다. 스프레드 마리아 철아 오리지널이고 가격은 15호분에 15만원. 아유, 5호분에 15만원. 아, 그래요? 그래요? 아유, 작은 거 찾아볼게요. 그러나 이 정도 구매하시는 구독자님 계십니다. 자, 7번과 7번 사진 찍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7번. 하나, 둘, 셋, 찰칵. 그 다음에 8번. 하나, 둘, 셋, 찰칵. 자, 9번 갑니다. 9번도 원통형에 가깝긴 하나 예, 맞아요. 시간이 흘러 조금만 더 묵어보면 아마도 일자형으로 자크형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된다, 안 된다, 못 맞춰요. 지가 지 맘이기 때문에. 아유, 세상에. 스프레드 마리아 철아 하나만 있었으면. 예, 맞아요. 여기서 구독자님들이 입금을 안 하시거나 남는 번호가 있기를 기도해봐요. 다른 다 하나 찾으시게.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은 제가 볼 때 일자형으로 보이나 그건 알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예, 맞아요. 손톱이 단 한 개도 온전한 거는 예, 직접 키우세요. 만드세요. 네. 자, 10번입니다. 아유, 진짜 환상이다. 테레비를 보니까 아주 진짜 아유, 아유.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내가 갖고 싶어 꿈에 그리던 아이, 하비비. 10만 원이요? 아유, 좋다. 같이 사요? 아유, 더 좋다.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짝꿍이 저희 어버이날 받은 거 조금만 달라고 해봐요. 그럼 두 개 사잖아요. 자, 합의비 10만 원. 이럴 때 이렇게 장만하지 않으면 사실은 구독자님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잖아요. 2천 원짜리도 10개 사면 2만 원이요. 2만 원짜리 10개 사면 20만 원. 두 번, 세 번만 눈 즐금 감고 큰 거 한 번만 사보세요. 제가 그걸 해봤잖아요. 처음에는 그 빨간 포트를 박스로 두 박스씩 샀거든요. 생각하니까 5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느 날을 이렇게 했어요. 한 박스로 줄였어요. 그러면 두 개가 생기잖아요. 어느 날을 5만 원짜리를 사게 됐어요. 그와 같이 다육생활은 초보 구독자님들 처음 시작했다고 겁낼 거 없어요. 저만 따라오시고 저한테 문이 바람 그러시면 정말로 예쁘게 키우고 정말 즐거운 다육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 다육이 죽었다는 사람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남다육한테 문자를 나 전화통화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하시면 전화 드립니다. 합의비 10만 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10만 원 까지도 고민중 고씨이고 저는 민중씨예요. 민중 고민중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떨까 싶어요. 제가 강추합니다. 환엽제이드스타 저희가 늘 2만 원대 소개했었잖아요.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끝내준다 물빵빵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아이들은 내가 분갈이 해달라고요? 해드려요. 이게 다 지금 분갈이에서 택배 갈 아이들이에요. 분갈이에서 다 택배 갈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 얘도 명모소성 분갈이에서 택배 갈 아이들이에요.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저희 서인경부는 3만 3천 원이고 공방부는 2만 5천 원인데 지금 보신 아이들 다 심을 만한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을 잊은 그대에게 잠 안 오는 그대 분들한테 매니아님들 이런 아이들 꿈에서 나타날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 정도 품어서 정말로 내가 1년 12달을 행복에 젖었어요. 그래서 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스프레드 마리아 철화 오리지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장환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행은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여서 일구여다라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 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 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열 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읍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읍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맨날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배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읍입니다. 창읍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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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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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쓰면서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쵸 2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맞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 만 판매해요. 응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 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 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산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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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지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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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